오늘 밤 21시 30분, 불타는 장미단에서는 특별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손태진이 참여하는 듀엣 공연 책받침 가요제가 펼쳐질 예정이며, 이는 음악 팬들에게 놓쳐서는 안 될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손태진과 다른 아티스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화합의 무대는 관객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동시에 선사할 예정입니다. 불타는 장미단은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모여 서로 다른 장르와 스타일을 교류하는 음악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책받침 가요제에서는 손태진을 비롯한 여러 아티스트들이 듀엣 형식으로 공연을 펼치며, 각자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손태진의 파워풀하면서도 섬세한 보컬과 다른 아티스트들의 개성 있는 목소리가 어우러져 새로운 음악적 조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손태진은 이번 공연에서 자신의 대표곡은 물론 다른 아티스트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새로운 버전의 곡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의 감성적인 보컬과 탁월한 무대 매너는 항상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이번 공연 역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손태진과 다른 아티스트가 만들어내는 하모니는 불타는 장미단의 무대를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손태진의 특별 듀엣 공연은 음악 팬들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며, 다양한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음악적 시너지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 공연은 기존의 음악 팬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의 팬들에게도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갈 수 있으며, 손태진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밤 불타는 장미단에서 펼쳐질 손태진의 듀엣 공연은 그 어떤 공연보다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음악의 경계를 넘나드는 아티스트들의 협업은 관객들에게 새로운 감동과 음악적 영감을 제공할 것입니다. 손태진과 다른 아티스트들의 무대를 놓치지 마시고, 오늘 밤 그들이 선사할 환상적인 하모니에 귀 기울여 보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